20억 인생강화 지금 강포 얼마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자 강포 지금 강포가 200만 포인트 있네 200만 포인트 200만 포인트 있고 루카고 강요카 헤딩 생긴지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 팔카오 지금 근데 쌍거 스케인은 매몰이 없을 거야 지금 버닝 저거 이벤트 때문에 없을 거야 팔카오 유카오인데 팔카오 유카 팔카오 유카면 45억 인데 팔카오 유카 가자 4카살냈는데 5카살냈다 바보 팔카오 4카살냈는데 바보 아무 생각 없었어 뭐야 뭐야 와 아하 아하 아 바보 아 아 아 바보 이거 내가 정원에 붙인 거잖아요 이거 아 아 아 아 아 잘못 샀어 야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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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이거 메모리 없네 근데 지금 팔카오 잘하고 있냐 팔카오 상향될 것 같지 않은데 아 아 바보까지 팔카오 쐈어 아 팔카오 오상 가보가 팔카오 오상 가면 27억 인데 45억 대봐야 큰 이득은 아닌데 아 아 가보자 버젓은 없다 설마 붙진 않겠지 아 재물은 지금 있는 선수들로 재물할게요 나 지금 있는 선수들 재물 갑니다 왜 이러면 싸니까 재물 두 개만 할까 3개 2개만 가자 아 이런 실수를 그럼 이거 얼마 인생 강하냐 25억 거의 30억 인생 강하네 30억 30억 인생 강한데 성공해도 별로 이득이 아니야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클럽상자 광고만 괜찮아 자 첫번째 제물 자 마르켄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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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위 좋고 투샷 아 좋아 아 좋아 지금이야 감이 좋지 어 광포도 백만포이 충분하네 붙을 것 같아 안 붙을 것 같아 아 안 붙으면 인생 난리는데 붙을 것 같아 붙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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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are you ready 파일 파일 칼 오omed 오 Brussels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빡치네 아 빡쳐 아 빡쳐 아 이카가 뭐야 복구가 복구 제대로 할까 말까 아 아 아 해보자해보자 두번더 4카카까지 4카카까지 그렇지 4카카까지 4카카까지 아 하아... 어우 짜증나네 EPS 회수 기간이 맞나보다 와... 가만있어봐 잠깐 가봐 이거 아... 아 내돈 아 내돈 아 진짜 얼마 날렸냐 지금 아 내돈 아 내돈!!! 아... 얼마...얼마...얼마 날렸냐 7억으로 7억으로 할만한거 없냐 7억으로 할만한거 없어 내일 되면 이거 팔릴거에요 상한거에요 이게 싼거 없냐 싼거 아 열받네 호날두 호날두 된다 호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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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4,3 성공하고 5,3 붙이면 어...20억 만났어요 20억 3배로 튕길 수 있어 3배로 호날두 가자 자 4,3 주식은 안전방울 주식은 안전방울 주식은 돈으로 많이 날려먹고 절대 안전하게 하지 1,2 1,2 1,2 2,3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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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오나와 우선 다 오겠네? 원숭이 오나와 제발 제발 아니 강복사만 터져 아이씨 포크! 그렇지! 아직 날 버리지 않았어 아직 날 버리지 않았어 아직 날 버리지 않았어 아직 버리지 않았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아직 죽지 않았어 키보드 18 19 20 아아아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키보드 이거 비싼거야 키보드 14만원짜리야 아 그렇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자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을 믿나요 여러분 자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으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아 아 아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맞어 맛있는데 마지막 기회가 있어 아직 안 끝났어 3일 4일 5일 이거 붙이고 2일 3일 4일 5일 가면은 4일까지 갈수 4일까지 아아아 아아 내돈 아아 아아 아건 참아야겠지 이거 참아야겠지 으 으 으 으 으 아.. 이거 참.. 아.. 내돈.. 아.. 내돈.. 아.. 넥슨한테 당했어 또 당했어 또 당했어 또 당했어 아.. 아.. 강하면 안되는데 당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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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날리네.. 야.. 얼마 날려? 40억 날려나? 원래 EP 20억 있었고 어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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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발로텔리 날까 25억 날려면 40억 날려면 40억 아.. 아.. 인생 아.. 이런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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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한테 또 당했어 또 당했어 아.. 또 당했어 아.. 야.. 얜.. 아.. 아..